자 6시 24분 다시 이곳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안산입니다. 안산 홍제역에서 자락길로 접근하는 곳입니다. 자락길에 도착했습니다. 저기가 안산 정상인데요. 저 안테나 있는 곳 어간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계속 급병사로 올라가야죠. 데크길로 올라오는데 아주 편했고요.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죠?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. 북한산. 저기 저 도출되어 있는 곳이 보현봉. 여기 두 개가 있는 게 형제봉. 저 윤황산 기차바이. 이쪽이 정상이군요. 하양도성 정상. 저쪽에 큰 불이 나섰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새소리가 들리고 좋습니다. 오늘은 이 부분에서는 자락길을 걷지 않고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. 안산 정상 봉수가 여기서 900m. 여기부터는 계속 오르막길입니다. 그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오르막길이라서 상당히 힘든 거 해야 될 텐데 한번 또 각오하고 올라가 봐야죠. 운동이라는 면에서는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. 천천히 하죠 뭐 천천히. 슬로우 앤드 스테디하게. 여기가 지치니까. 구름이 많이 껴 가지고 일출이 안 보이는 듯 하네요.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렇게 숲속이 되고요. 자 촬영 여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북한산 포연봉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황 부연봉 uma encoken 소 BIG! całe. Carolina,